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은 바로 이곳 전주죠. 또 전국 곳곳에서 조선 건국과 관련된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흔적과 유적지에 얽힌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 유적지로는 전주 오목대와 경기전, 임실 상의암, 남원 황산대첩 비지, 장수 뜸봉샘과 진압 마이산이 있는데요. 인문클래스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고전문학계 라이징스타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백준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라이징스타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는 드는데 저한테는 과한 호칭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라이징스타가 새뼈이잖아요. 새뼈 정도 하면 좀 귀여운 맛이 있는데 라이징스타라고 하니까 좀 저한테는 과분한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신문방송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좀 낯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씨 가운데 본관이 제일 많은 성씨가 어딘지 아실까요? 이씨 가운데는 아무래도 전주 이씨가 가장 많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씨가 73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분들이 약 26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꽤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길에서 한 3명의 이씨를 만난다면 그 가운데 한 분은 전주 이씨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마 전주 이씨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일 겁니다. 바로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이씨 가운데 가장 유명한 태조 이성계는 전주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태조 이성계가 사실은 전주가 고향은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본관은 수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출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계도 고려 말에 동북면 화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온렐로 치면 북한에 있는 함경남도 영흥군에 해당이 됩니다. 꽤 북쪽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 이씨의 시조부터 한번 좀 알아봐야 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본래 전주 이씨의 시조는요. 통일신라 때 사공이라는 벼슬을 지낸 이한이라는 분이고요. 그 시조로부터 21대를 내려와야 바로 이성계가 태어납니다. 이 시조 이한과 관련한 유적은 전주에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경기전이라고 하면 한옥마을 오시는 분들이 다들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경기전 내에 조경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경묘. 네. 바로 이곳이 이한을 모신 사당이고요. 평소에는 닫아뒀다가 제사를 모실 때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진공원에서 건지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북대 뒤편으로 조경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경묘와 조경단. 네. 맞습니다. 한 곳은 사당이고요. 한 곳은 묘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전이나 조경묘, 조경단은 모두 전주라는 도시가 조선왕실의 발원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매번 이렇게 건지산을 가도 그런 느낌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곳에 가면 아 이곳이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매번 까먹어요. 매번 들어도. 그래서 오늘 이 문명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은 소제목을 태조 이성계, 마이웨이, 남원에서 전주까지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성계는 본래 고려의 무장이었죠. 그리고 1335년에 태어나셨고 14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4살까지 사셨습니다. 당시에 이 나이면 진짜 장수를 한 거죠. 엄청 장수를 한 거죠. 타고난 강골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때는 거의 환갑에 가까운 58세 때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계가 당시 고려를 계속 괴롭히던 홍건적 그리고 외구가 있었습니다. 홍건적은 저기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외구는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저 북방에서부터 남방까지 고려의 전역을 누비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그런 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왕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후대의 과장이 있었다고도 봐요. 그런데 30년 정도 전장을 누비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대조 이성계는 진짜 타고난 무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일화네요. 그럼 우리 지역 남원에서도 활약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전쟁 가운데 좀 크게 이긴 전투, 아주 크게 이긴 전투를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보면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고려 때도 이런 대첩이 있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건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쳤던 귀주대첩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 전라도 사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황산이 여기인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황산 대첩비가 있는 곳을 가보셨겠죠? 아무래도 연구를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걷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도 없고 여유가 있으면 등산을 가거나 혹은 둘레길이 요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해안도 걷고 남해안도 걷고 그러는데 지리산 둘레길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작년에 둘레길 2코스를 걸어봤는데요. 그 2코스가 인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봉까지 이어집니다. 그 남원 지역에서 있는 둘레길인데요. 그게 중간에 황산을 만날 수가 있고요.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리고 황산 끝자락에 바로 이 황산 대첩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진을 갖고 오셔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황산 대첩비구나. 네.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가시면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월면도 바로 인접해 있죠? 네. 바로 옆입니다. 인월면에 가도 피바위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피바위? 네. 바위름이 좀 섬뜩하죠. 진짜 피바위예요? 네. 피바위입니다. 피 플러스 바위인데요. 왜요? 황산 대첩 때 수많은 외구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구들이 흘린 피가 바위를 울들였다고 해서 피바위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남아있고? 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설화가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설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장을 죽여주고 적장의 투구라고 하죠. 투구 끈을 쏘아 맞췄다고 해요. 이성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무장이었는데 특히 신궁, 활 쏘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외구들이 도망 다 치다가 미처 다 못 치고 강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설화는 이성계와 관련된 설화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소를 전해지고 있는 거고. 그 설화라는 게 아무래도 과장이 좀 많이 보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피바위는 지금도 좀 빨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색깔이 좀 섬뜩할까 봐. 각오는 싶은데 너무 좀 그러면 그럴까 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황산대첩의 승리가 의미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계가 전공을 정말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황산대첩은 가장 큰 전공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구의 세력이 참 컸다고 해요. 이미 남원 지역도 다 장악을 했고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원에서부터 개경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외구에서. 역사서인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외구 병력의 규모가 태조의 병력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10분을 이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뒤집어버린 건데 그냥 뒤집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크게 격파를 해버린 거죠. 완전히 압승. 그렇죠.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방송이니까 용어를 좀 가려야 돼서 방금 말씀하신 압승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현대화 전투잖아요.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 무기라고 해봤자 칼. 그렇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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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일 텐데 그러면 정말 전술력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백병전만으로는 그게 숫자, 증가 부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숫자로는 대결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형을 잘 활용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실과 남원지역의 설화에서는 외구를 물리친 이성계의 설화가 여러 입을 거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이겼으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네.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개선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어쩌면 전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딱 길목이지요. 거기에서 그러면 인연이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사성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금이 야행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나요? 그 이제 뭐 금빛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건가요? 뭔가요? 제가 보니까 아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지식이 탄로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럽네요. 티가 조금 났습니다. 이제 금이 환향이라는 고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금이 야행은 금이 환향과 정확히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 밤길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돌아다녀도 어두우면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금이 야행이라는 거는 비단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단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일은 성공을 하고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나온 고사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초한시대 때 항우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항우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좀 고향에 가고 싶다. 내 고향에서 좀 의시되고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공하고 못 돌아가는 거는 금이 야행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훗날에는 좀 바뀐 거죠? 그렇죠. 훗날에는 금이 야행이라는 말보다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성계도 전투에서 막 이겼으니까 그거를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 본적인 전주를 한번 좀 둘러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리하십니다. 성공도 했고 이제 또 배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이제 아마 자기 선조들은 다 이주를 했지만 친척들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번쯤 이렇게 불러보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구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서울 한번 좀 들르셔야죠. 아유.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니겠는데. 그런가. 알겠습니다. 외모는 무진장이라고도 해요. 저는. 무진장이 어떻습니까? 아니. 구수하다는 표현이죠. 친근감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했을 텐데. 네. 그 잔치했던 장소는 전주에서 어디였던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목대라고 합니다. 오목대 너무 유명하죠. 전주사람 다 알죠 뭐. 네. 한옥마을 뒤편에 이렇게 아트박한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찍은 사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야경도 정말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성계가 거기서 이렇게 잔치를 열게 되었군요. 네. 지금도 거기 약간 널찍하게 광장 비슷하게 아주 큰 광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원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마당이 안 떠올랐네요. 제가.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좋은 음식, 술 갖다 놓고 잔치를 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목대에 갔다가 좀 그런 설명을 읽은 적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잔치하면 또 노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주 가문은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태주 이성계가 노래를 또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던데 어떤 노래를 또 불렀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중국의 진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한나라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금이 야행 말씀드렸는데 그게 항우의 고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항우는 초나라의 군주였고 유방은 한나라의 군주였습니다. 장기 둘 때 보면 왜 초록색 초, 빨간색 한나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한쟁패 시절을 묘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노래 제목은 대풍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대풍이라고 하니까 큰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한나라 고조 유방이 고향이 바로 풍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에 가서 좀 이제 잔치도 열어주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술이 좀 권하하게 취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대풍가입니다. 음 그렇군요. 대풍가 이제 한자를 보니까 클대자, 바람풍자, 노래가자, 큰 바람?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바람 일어나고 구름 날리는구나. 천하에 위엄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하면 날랜 병사들 얻어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때부터 굉장한 야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고조는 이미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태조가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는 아, 내가 뭔가 황제의 기운, 내 황제와 같은 공적이 있다. 이런 마음이 은연 중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약간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노래를 불러올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세운 어떤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의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고려의 구군이 거의 다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황산대첩이 이제 138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선을 건국하기도 전인데 이런 바람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는 나도 곧 저 한고조 유방과 같이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대승으로 거두고 또 오목대에서 대풍가를 불렀던 이야기 남원에서 전주까지 이성계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앞서 연은마을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 임실상의암도 이성계와 관련 있는 유족지가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또 기도를 드렸다면서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의 도로하고는 약간 길이 다른 형태인데요. 오늘이라면 바로 전주, 남원에서부터 전주로 오려면 남원에서 임실 거쳐서, 오수 쪽 거쳐서 맞아요. 상관으로 해서 올라오게 될 텐데 예전에는 길이 아마 그런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대풍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조 이성계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좀 자신만만해져서 무언가 왕이 될 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렇죠. 그래서 대풍가는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 보면 여러 설아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 기독바를 잘 받는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상의암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선 건국했을 때 한양을 수도로 정하라고 말씀하셨던 스님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무학대사가 안 하쳐가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상의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게 윗상자에 귀자를 쓰는데요. 이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위에 있는 귀인데 위로 내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의암이라는 암자가 기도를 잘 받는다고 하니 왕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하늘에 빌면 개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의암에서 무학대사의 권유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려를 세웠던 왕건 있잖아요. 왕건도 바로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걸 알고 갔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기독발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이야기니까 그 잘 받는 곳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찰 이름도 참 예사롭지도 않네요. 그렇죠. 상의암. 어쨌든 상의암은 이성계가 왕권의 기를 받은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곳이네요. 사실은 이게 아주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황산대첩 이후의 일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어지게 만들고 싶어하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 지역의 유적하고 황산대첩 이후의 행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 그때 들렸다고 하는데 상의하면서 100일 좀 이따 말씀드릴 뜸봉샘에서 100일 이렇게 하면 너무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딱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관시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와 관련해서냐면 결국은 새로운 왕조를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수 뜸봉샘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이곳에는 이성계 건국신화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의암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었으니까 어떤 하늘의 개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뜸봉샘도 아주 지역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뜸봉이라는 게 사실은 한글하고 한자가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뜸봉우리 뭐 이런 건가요? 아 봉우리는 아니고요. 봉자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봉황. 맞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고 네 하늘에서 봉황이 이렇게 날아올라지고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뜬 곳을 찾아갔더니 바로 이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사실은 날빛자를 써서 비봉천 샘천자를 써서 비봉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뜸봉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강 발원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비문학대계라고 해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설화를 모으고 정리하는 그런 연구사업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정리해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태조 이성계와 관련한 설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뜸봉샘 설화는 장수 지역의 설화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버전이 이제 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MSG도 팍팍 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일기도다 천일기도다 하기로 말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천일기도를 했다고 치면 3년인데 말이 안 되죠. 백일기도도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 바쁜 분이. 그렇죠.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어찌되었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고 그거를 하늘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옛날이니까 과학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절대자. 그렇죠. 사실 용벼천가도 별로 과학적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왕권을 좀 정당성이랄까. 아무래도 역성혁명이다 보니까 고려 왕씨를 조선의 이 씨가 뒤집은 그런 혁명이다 보니까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가공을 해서 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마이산에서도 이성계의 역사적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이산도 마찬가지로 남원의 황산에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남원의 황산에서 임실로 올라왔다가 장수를 거쳐서 진안을 거쳐서 전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때의 경로가 정확하다면요. 이 마이산은 저도 등산을 정말 좋아합니다만 멀리서 봐도 이건 정말 영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아름답죠. 제가 마이산 한 세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 마이산 모양이 말의 귀가 쫑긋 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옛날 분들도 야 이 산은 보통 산이 아니구나. 뭔가 영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의 몽금척이라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선의 악장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악장이라는 거는 궁중에 사용하는 음악이 악장인데요. 정도전이라는 신화가 이 몽금척이라는 악장을 지어주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태조 이성계가 꿈에서 아주 신령한 개시 너가 왕이 될 것이야라는 개시를 받았는데 그때 봤던 산이 바로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금척, 금척이라는 거는 금으로 만든 자아를 의미하는데 이 자라는 거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다 잴 수 있으니까요. 기준은 자기가 정하니까. 그래서 몽, 금척, 꿈에서 금척을 보다. 이게 몽금척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진한 마이산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은수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저도 얼마 전에 그 마이산 갔다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 은수사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청배실나무라고 하던가요. 그걸 이성계가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알기 힘든 부분이죠. 워낙 오래전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조선을 건국한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훗날에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과장한 그런 측면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사실이라고 믿기는 힘듭니다만 어찌되었건 중요한 점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한 그런 유적들이 남원과 전주를 비롯해서 그 경로에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조선 왕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우리 지역 문화재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새삼있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주 지역의 태조 이성계 유적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네네. 전주에는 정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있어도 모르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객사에 보면 풍패지간이라고 현판이 붙어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뜻 뭔지 물어봐도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풍패라는 곳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나라 고조의 고향이잖아요. 전주가 바로 조선 왕실에 있어서는 한나라 고조의 고향과 같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현판인데 그런 의미를 알고 본다면 좀 더 의미있게 유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조문학계 라이징스타,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백진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옥. 한글자막 by 김태옥. 한글자막 by 김태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